최근 내비게이션 어플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다른 용도로 스마트폰을 쓰는 일이 많아 불편함이 많습니다. 똑똑한 내비게이션 하나 정도는 믿고 맡길 수 있어야 안전한 운전이 가능합니다. 내비게이션 붐은 12년 연속 퍼스트 브랜드 대상에 선정된 틴크웨어가 다나와 히트 브랜드로 선정되었습니다. 추천 제품인 아이나비 큐브 HD는 순정 내비게이션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순정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한 채 내 차의 기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세톱형 내비게이션으로 이번에 출시된 신형 말리부와 스파크, 티볼리 등 순정 상태의 모든 차량에 최적화되었습니다. HDMI 디지털 출력 방식으로 더욱 선명하게 고화재 그대로를 경험하실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 OS 탑재로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지원합니다. 또 실사에 가깝게 표현한 익스트림 3D 지도는 추행길이나 복잡한 도심 구간에서도 뛰어난 시인성을 자랑합니다. 또한 티링크 서비스로 실시간 가장 빠른 경로 안내와 CCTV, 목적지 날씨까지 확인이 가능하며 언제 어디서나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버전의 지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